우리 가족을 위해 굳은 일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본인을 희생하는 우리 어머님.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께 45세 전후가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무서운 질병인 갱년기입니다. 갱년기는 불면증, 우울감, 열오름, 안면홍조, 관절염, 골다공증 유발 등의 수많은 증상으로 우리 어머님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갱년기는 우울증 등을 유발하면서 심적으로도 매우 많은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의 건강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악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증상은 어머님의 건강을 계속 악화시키고 악화된 건강은 갱년기 증상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건강관리는 우리 엄마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활짝 웃으실 수 있을까요? 가족 모두가 우리 어머님의 갱년기 건강에 대하여 진심으로 걱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는 완치가 없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나 약재 등을 적절히 섭취하고 운동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 갱년기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약재를 알아보면 백화수호, 석류, 검은콩, 칡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갱년기 건강에 제일 많이 이용되는 약재가 바로 백화수호입니다. 특히 백화수호는 100곳이 넘는 나라에 수출이 될 정도로 갱년기 건강의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받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백화수호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가짜 백화수호인 이여부피소를 진짜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백화수호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백화수호를 드시는 것은 갱년기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국내산 백화수호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를 찾으셔서 직거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백화수호는 먹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실험용 쥐로 연구한 결과 백화수호를 환이나 가루로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수호즙이나 차 등처럼 백수호를 열수 처리해서 드시면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수호를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를 통과한 백화수호를 이용한 백화수호즙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갱년기 건강은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의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엄마에게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세요. 지금 당장 엄마에게 고맙고 사랑합니다.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우리 엄마는 여러분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도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